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. 아모레퍼시픽 정말 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어제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. 자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리우프닝 수혜주 찾기 중에 역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또 눈에 띌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. 여기에다가 중기적으로 실적도 회복되면 주가 상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. 과연 아모레퍼시픽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정말 어제 모처럼 만에 이게 얼마 만입니까? 아모레퍼시픽이 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분이 먼저? 길건우 연구원님 먼저 해주실까요? 아모레퍼시픽이 컨센트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는 했어요. 기대감 자체가 별로 없긴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. 4분기 매출도 보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 했고요.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15%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25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일회성 비용 대부분 적용을 시키잖아요. 그 제외하면 컨센서스를 거의 46% 정도 상해하는 수치가 나왔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.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국내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. 7,900억 정도 됐는데 전년 대비하면 한 96% 아니 29% 그러니까 거의 30%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다만 저희가 조금 자세히 봐야 한 건 해외 매출은 적자 전환했습니다. 중국 매출이 10% 정도 감소가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올해 중반기 넘어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. 왜 그러냐면 특히 크게 보면 이니스프리랑 서로와서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니스프리가 구조 조정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한 470개 정도 됐거든요. 그런데 작년에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0개,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40개까지 구조 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. 엄청 줄이네요. 그런데 많이 오프라인을 줄이고 대신에 온라인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적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거의 정점으로 20만 명 찍고 3월 정도 되면 찍고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중기적으로 실적 회복이 될 거라는 거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. 현재 구조 조정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설화서 등 고가 라인 자체가 사실은 많이 잘 팔려야 되는데 당장 해외 실적이 바로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중기적인 접근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. 예상 컨셉을 좀 상해하면서 오늘 실적에 반응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참 이 아모레퍼시픽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를 봐야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작년이었습니다. 5월에 30만 원을 찍고 그 뒤로 계속 내려와서 딱 반토막이 됐다가 어제 1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김민수 대표님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더?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해도 중기적으로는 확인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약간 팀장님 의견과 조금 다른데요. 좀 다릅니까? 왜죠? 비슷하지만 뉘앙스는 좀 다르게. 오르긴 오를 건데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김민수 대표님 그럼 단기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의견인가요? 네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쪽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. 면세 쪽이 한 24% 기저효과가 좀 나오면서 좀 좋았다고 보여지고 있고. 게다가 또 면세 쪽이 아닌 쪽도 한 20%대 성장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온라인 쪽이죠. 어떤 구조 조정을 완료하면서 온라인의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한 50%대 성장을 이어가다 가는 쪽에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길거리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은 긍정적인데. 하지만 기존의 화장품주를 끌어왔던 중국 쪽 판매를 보게 되면 턱없이 부진합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설화수 같은 경우 한 10%대로 줄어들고 있고요. 하락하고 있고. 거기다가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80%대가 감소하게 되면 중저가 쪽은 거의 침몰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. 게다가 또 판촉비가 좀 더 증가되면서 레버리지 현상이 나올 수 없는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적자 전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. 그러면 중국은 포기. 그러면 다른 쪽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죠. 그래서 다른 동남아 쪽이라든가 혹시나 요즘에 K-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. 그런 쪽이 기존의 디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많은 가운데 이를 또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중장기 쪽으로 바라봤던 중국과의 경쟁의 심화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성과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. 그런데 지난번에,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실적은 영업이 한 4,500억으로 작년에 한 30% 이상 증가하는, 올해 실적이죠. 올해 실적이 30% 이상 증가할 걸로 보면서 작년보다 오늘도 좋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.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2015년도, 2016년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영업이 최소 5천억 대, 8천억 대 하는 의사입니다.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봤을 때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는 중기적인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이 같이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은 주셨지만, 그 안에 내면의 뉘앙스는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. 어떤 것에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신뢰를 하실지, 아니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모레퍼시픽, 오늘 좀 반등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.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앞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